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분들 한번만 더 소개해줘요 이 노래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부를게요 여러분들 비좁지만 튈 수 있어요? 네 비좁지만 튈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You can handle Fancy Child 하면서 이 방세로 뛰면 돼요 키키키키키키 이 방세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깨깨가 아니고 밀이 잡아라 Let's get it, 알죠? You can handle Fancy Child You can handle Fancy Child Alright You can't have the fussy chop You can't have the fussy chop